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몸집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쓴 색의 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안경 ASMR 해봤을 때 소리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안경 ASM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굿나잇 아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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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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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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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b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안경으로 ASMR 안경 tapping sound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으셨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그러면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시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. 제가요?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ASMR 때 뵈시죠. 안녕.